네 지금부터 2022년도 연동만 선생님과 함께하는 전국의 안변가요 축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인 도친주 남강 수변 상설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부진행을 맡은 김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번째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가요는 가수의 우리 어머니 비오는 날에 마산 오동동 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을 몰아가고 몰아치는 길 돈 짓었다고 하는 길 큰데요 지친 그 봄은 저승이여 밤을 지으신 우리 어머니 더는 다른 것이 너무 힘들다 자식이 해 기도하시며 또 하루가 시작되면 세상 그냥 나아지시고 눈을 먹으시던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나는 어디없게 물어봄이 난 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